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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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! 최영! 형님 근데 왜 갑자기 그 포장마차 틀렸습니까? 마 우리 8개월동안 세금 받은적있나? 아 맞네예 마 우리가 합법적인 사업을 해야될까 아이가? 맞습니다 형님 강매하면 된다잉 알겠습니다 형님 장사하러가자 알겠습니다 아따마 손님 없네 오랜만에 여기까지 부탁하겠습니다 어이 보소 아재요 마 술 한잔만 먹고 가이소 어이 보소 아재요 요 술 한잔 먹고 가라카 있기네 마 야 거 커플 야 거 커플 임마 야 커플 이리로 와 너 커플이 없어 야 없어 임마 야 커플 커플 이리로 와 커플 이리로 와 저거 남맨인데요 하하하하하하 남매야 남매 야 오빠 이리로 와 야 오빠 너 이리로 와 오빠 이리로 와 동생이에요 하하하하 누나에요 누나 우리 침누나 와 내 돌겠네 효과가 나 약속 있어서 갈게 야 뭐 미쳤나 야야야 술 한 잔 먹고 가 술 한 잔 먹고 가 운전해야 되는데 아 대리 불러준다니까 인마 오토바이예요 와봐요 좀 왜 억지로 옮길라 그래요 자 손님 주문 받겠습니다 알았어요 소주 한 병만 주세요 네 소주 이거 지금처럼 말고 이슬러 주세요 오리지널 말고 후레쉬로 주세요 아 그럼 처음부터 얘기를 하던가 인마 처음부터 물어보던가요 마 지금 똥개 훈련시키나 아저씨 똥개예요 형 뭐 달라고 없어요? 후레쉬도 한 병 달라고요 만원 후레쉬 가온나 알겠습니다 형님 뭐 저리 하러 인마 그 후레쉬도 말라고 하는데 후레쉬도 할라며 형님 야야야 딴 거 딴 거 아 그 흑맥주 한 병만 주세요 야 만원 흑맥주 가온나 알겠습니다 형님 그래 뭐 안 하지마 흑을 와는 너 아 흑맥주가 없다 아입니까 야 나와 나와 아 왜 그러세요 오픈 첫날부터 제가 돌겠네 진짜 오픈 첫날부터 어 아저씨 오픈하셨어요? 그래 제가 좀 팔아드릴까요? 그래 아 그러면은 차는 어디 있었어요? 저한테 따라봐요 뭐라고? 저한테 따라봐요 너한테? 손님이 왕이에요 마 우리 형님한테 이 손 안 치울래 인마 뭐 안고요 어 취하라고 또 임마 야 우리 왕이라고 취하라고 또 임마 야 이거 진짜 야 야 야 야 야 아씨 뭐하는 거예요 도나 이거를 나한테 뿌리면 어떡해 하는데 아 버릇이 없다 아입니까 아 아 씨 다 저졌잖아 이거 어떡할 거예요 야 야 톤 너 홀라 볼래? 뭐? 장난치냐? 이런 씨.. 이게 진짜.. 아! 괜찮으니까 형님 이런 씨.. 야! 내려주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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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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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